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입국이 거부됐는데 질병을 좀 가장하면 혹시나 그런 질병의 이유로 입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꾀병? 네, 꽤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일반인들이 보면 정말로 의식을 잃은 건지 의식을 잃은 척하는지 구분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는 우리가 아무리 훈련을 해도 조절되지 않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위가 동공입니다 동공의 반응을 체크하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눈을 부드럽게 열고서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러면 피합니다 동작가 그러면... 아...